조석이 왼손이야. 옳지 유연하게 받는 거 봐. 제일 무지야 우리는 안 보이니까 제일 무지야. 유연은 뭐 1단도 못 끝냈는데 그래도 우리 형님은 일단은 끝냈어. 공개 받는 자세는 됐다고. 자세는 됐죠. 집중해서. 와 잘 됐다 이거 괜찮은데? 솜씨 넣어네. 어 이것도 좋아. 아니 3개 한 컵을 집어야 되거든 이번에. 옳지. 3점. 옳지. 설거지 설거지면 장모님하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실 것 같아요. 사이에 하고 들이붙여 놓고. 3점입니다. 3점 뭐 3점이야. 오 5점이네. 오 5점이네. 끝났다. 나는 커피 먹는다. 막판으로 이거 치우기 한 번. 게임. 무슨 게임. 바둑을 딱 쳐가지고 저 끝까지 누가 붙이나. 마지막. 아 조소방 승부욕 나왔어요. 지금 승부욕. 남자들 지금 승부욕 끌렸어요. 조소방하고 신효주 씨가 좀 허강이죠. 뭘 해도 계속 끝에 1, 2, 1을 다퉜잖아요. 저는 빼주세요. 받으러 가주세요. 제가 아까 설거지 나가다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이거 치우면서. 치우면서 딱 밤 한 대. 2등은 맞기만 하고요. 3등은 맞고 치우기. 1등은 때리고 때리고. 그럼 3등은 두 대만 해 맞고 치우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12등은 맞고 치우기.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오기는 안 돼 지금. 장모님. 장모님 오세요 빨리. 이거 연습 한 번 해보세요. 아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한 번 하셔도 돼요. 아니면 왼손도 되고요. 장모님 손가락이 형. 떨어지시면 안 하면 돼요 떨어지시면 안 하면 돼요 아이가 안 나가네 가만히 있어봐 아이가 안 나가네 근데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유일하게 사신 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순서 정할까요? 순서? 자 정모님 가위바위보 순서 가위바위보 자 두 분이서 1,2등 먼저 순서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정모님 제일 먼저 1등 2등 가위바위보 형님 이제 쏘세요 이쪽으로 내가 쏘라고?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유리해 유리하다 유리해 내가 이겼지 빨간색 빨간색 내가 이긴 거잖아 내가 형님 연습할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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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더니 순전히 순간바위보 가봐 내가 마지막에 갔을 기술이 있다고 미친놈이 범 잡는다고 탁 트기니까 가대요 방수가 빨로 쥐작은 꼬리죠 천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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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천해보니까 아이고 아이치 아이치 형 형은 맞았는데 천해보니까 1등이 하겠는 마음도 1등 하셔야죠 에이 그 정도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서 잘까? 잠깐만요 게임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겠습니다 시작 3개 3개 에이 에이 하하하하 근데 제대로 약바른 공이 하하하하 약바른 공이 밥 눈이 없다고? 제대로 하하하하 가만히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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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 안된대 에이 주먹으로 때리셨어야죠 주먹으로 빡 때리셨어야죠 중지손가락 모아서 때리셨어야죠 뭐 나 지나간다 이게 안 되네 형님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처음에 형님 아버님 몇 개를 했는데 설마 이 우락부락한 손으로 세게 때리지도 않으시겠죠 우락부락한 손으로 아니 우락부락한 손으로 때릴 수가 없어요 살 때리시려고 믿겠습니다